얘들아 고마워 근데 저번에 있잖아 자자 알았으니까 울지 말고 응? 진정 좀 해봐 야 그래서 내가 17대1로 싸우는데 7명째 쓰러뜨리니까 슬슬 겁먹고 도망가다라 크크크 아 진짜? 와 너 대단하다 다시 봤어 와 안주값 비싼거봐 여기 돈만이 벌겠다 아 진짜? 완전 웃기다 크크크 아 오랜만에 얘들 만나니까 재밌긴 한데 좀 지친다 야 이거 섞으니까 색다른 맛인데? 마셔볼 사람? 고집자? 나 마셔볼래? 왜? 그게 뭔 맛이야? 지질래? 아 크크 완전 난장판이네 크크 이거 집에 가서 만화로 들여보면 재밌겠는데 아 재밌다 근데 나 이렇게 생각 없이 놀아도 되나? 공부도 해야되는데 공부도 해야되는데 애휴 한심한 놈들 크크 크크 하지만 보고 있으면 재밌다니깐 크크 하지만 보고 있으면 재밌다니깐 크크 어? 얘 어디갔냐? 방금 전까진 있었는데 방금 전까진 있었는데 방금 전까진 있었는데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